자 제 2회 10번 리마인드 시작합니다. 26번 행정에 관한 기관계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네요. 원칙적으로는 민법이 중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침익적 처분은 민법과 달리 초일산입 그리고 말일이 휴일이면 휴일날 종료된다는 거 행정기부법 6조 이하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둡니다. 다음 일반 행정작용법 넘어가죠. 먼저 행정기법 중에서 유입명령의 한계 중요성을 좀 떨어져요. 위임상 한계와 재정상 한계가 있고 위임상 한계는 포괄, 포괄임금지원칙과 전속, 법률전속상은 구체적인 임도 금지된다. 그리고 재임의 한계가 있죠. 대강이 내용을 정해야 된다. 재정상 한계는 범위, 숙건범이 내야 된다는 한계 그리고 상위법령에 반하면 안 된다는 내용 기억하십니다. 다음 법규명령의 통제는 3회 때 출제가 됐지만 중요성은 낮습니다. 간절적 통제, 헌법 107조죠. 그리고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항구소송과 그리고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좀 알아둬야 되겠고 쭉 나오지만 사실 법원에 의한 통제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사법적 통제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어요. 다음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구소송인데 이 학설 논의는 시험에 다른 책임은 많이 없기도 합니다. 강의설, 중간설, 협의설이 있고 그리고 판례는 두밀본교 조례와 보건복지부 고시와 관련해서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했어요. 처분적 법규명령이 나올 때 꼭 써야 될 단어는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법규명령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력물을 규율할 때입니다. 다음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항구소송인데 행정입법 부작위의 성립요건은 행정입법 제정에 법적 의무가 있어야 되고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의무를 불량할 때입니다. 법적 의무와 관련해서는 성과물력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상 의무가 인정된다. 다만 판례는 법률 집행의 전제요건이어야 된다고 판시했다. 다음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송과 국가배상, 군법무관 보수와 관련해서 제사권으로 인정하고 이 국민법부관 보수와 관련된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 보수적금권, 제사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키워드만 정확히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규칙의 효력과 법안의 통제죠. 행정규칙은 대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안의 규범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법령의 유임을 받아서 법령의 내용을 보증할 때와 일반원칙을 매기로 간접적인 대적구속력이 발등할 때는 헌법소송의 대상이 공권의 행사로 본다는 판례를 기억합니다. 다음 법규민의 형식의 행정규칙은 불행형 형식일 때는 판례는 행정규칙으로 보고 대적구속력이 부정되며 다만 재량일탈 남용의 고려 요소로서 존중된다. 대통령형 형식일 때는 그 법적 성질은 법규민의 형이고 따라서 대적구속력이 있고 다만 최고한도로 해석했다. 다만 이 논리적 존재는 가중강경 규정이 없다는 걸 존재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십니다. 법령무충료 행정규칙의 헌법소송 허용 여부인데요. 국회의 법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왜? 상위법령의 일부로서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상 법규민의 형식, 유의미법의 형식은 예시로 판단하고 상세와 관한 전문적 경미한 사항, 이건 행정규칙기본법 2조죠. 행정규칙기본법 4조, 이항단서 내용입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고 시험에서는 이거는 자주 적죠. 여러 번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판례는 유임의 한계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상위법령의 일부로서 대적구성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상위법령의 범위를 유임한계로 벗어나면 대적구성이 없다는 판례도 기억하십니다. 고시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판례는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일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고 집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걸림으로 규율한다면 항고성의 대상인 처분성을 인정했다. 다음 학칙의 법적 성질, 판례는 국립대학 총정후보자 성정과 관련된 판례에서 학칙을 자체법규로 보고 대적구성용을 인정했다. 그리고 자체법규이기 때문에 포괄적 유임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체크합니다. 다음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은 개념에서는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된 수단을 조정종합해서 장례 일정한 질서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판례는 도시기본계획의 처분성은 부정했고 환지계획의 처분성은 부정했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또는 환지예정지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처분성은 긍정함과 있다. 결론은 복수성질설이 되겠죠. 다음은 39번에 도시관리계획의 위법성에서 사전적 절차통제로서 절차당하자입니다. 사전적 절차통제, 기의심결공, 기초조사, 의견청지, 심의, 결정, 고시, 공고, 공남이죠. 이 절차를 누락하면 절차당하자는 취소사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사후적 실제통제는 내용상하자입니다. 계획자량, 비교적 광범위의 형성에 자연인 계획자량이 있고 이런 계획자량을 통제하는 법류로서 형량명령의 원칙이 있습니다. 의의 내용 효과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효과로서 형량이 불행사일 때 또는 고려유소가 누락된 흥결 또는 정당성, 객관성을 상실한 오형량에 해당되면 결론,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유압하다. 이런 형량명령은 계획변경결제에도 적용된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계획보장청구권은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죠? 아, 여러 번은 아니네요. 보장청구권은 기존 행정계획에 대한 보장, 신뢰보호 문제예요. 행정계획의 변경 필요성이라는 공익과 기존 행정계획에 따른 상대방의 신뢰익, 사익을 이익형량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계획변경청구권은 판례는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긍정하는데 예외적으로 긍정한 판례는 폐기물 관련 폐기물 적합통법 판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판례, 산업장지 개발계획에 관한 판례입니다. 밑에는 폐기물 판례 대표적인 판례 내용이요.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에게 행정계획변경청구권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일 때 예외적으로 개변청구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계획변경한 거부처분의 취소형이 대상적격,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신청권이 필요한지 판례에 따르면 신청권이 필요하다, 대상적격서를 취하고 이때 신청권이나 구신법 일정, 즉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군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관련법 개혜석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추상적으로 인정되는 응답받을 권리다. 여기까지 알아두십니다. 다음은 44번의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입니다.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는 1원설, 실제법상 개념설과 2원설, 쟁송법상 개념설이 대립하고 있다. 논의의 시득은 권사의 처분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일반처분은 이건 간단하게 보세요. 개념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구체적 교율의 일반처분이고 종류는 대인적 위반처분과 대물적 위반처분이 있다. 그 종류를 나중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46번 기속지야량의 위법성 심사 방식이죠. 법규의 체제 형식 문헌, 당행정문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행의 성질로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재량행위일 때는 법원의 독자적 결론으로 도출함이 없이 제한적 심사 방식에 의하고 제한적 심사 방식으로 재량일탈 남용의 판단 기준은 법사일목부, 즉 법령위반, 사실호인, 일반원칙위반, 재량수권목적위반, 재량권 불행사 또는 혜택입니다. 다음 판단 예정은요. 갱신허가는 허가조건의 기한이고 만료적 신청을 하면 갱신신청이 되죠. 다만 허가조건의 기한이라면 사업의 성질상 부당이 짧아야 되고 그것은 연장된 전체 기간으로 판단한다. 예정성의는요.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정으로 허가하는 것으로써 그 법적 성질은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다음 특허입니다. 형성적인 행정행위죠. 개념해지는 설관성, 새로운 권리를 창설 또는 설정하는 행위고 공익관련성이 큽니다. 그래서 재량이 되는 거고요. 허가하고는 그 구별이 상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도 거리제한이나 허가구역규정이 있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돼서 구별이 상대화되고 있다. 인간은요. 기본행위 효력을 보충완성시키는 행위로써 보충행위 성질을 갖고 있고 특히 소액에서 문제가 되는 바 기본행위에 하자 있고 인간에 하자가 없을 때는 기본행위 자체를 다투어야지 인간을 다툴 소액이 없다는 내용을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본행위를 다투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기 때문이다. 다음 제재처분의 효과의 승계는 영화면도에 따른 제재처분의 효과의 승계는 승계를 긍정하는 것이 다수할 판례입니다. 제재사위의 승계는 견해다투는 있지만 지의승계 규정에 제재사위의 승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다. 중법률행위자 행정위에서는 공통수가 특히 공정의 처분성이 중요하고 공정의 처분성은 판례가 그것이 권리행사의 전제요건이 되며 실제들 권리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공법성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때만 처분성을 인정한다. 다음 북한에서는 의인은 행정청이 주된 수익적 행정위에 부과한 종된 기회로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조건과 부담의 구별기준은 요건의 밀접 관련성이 있으면 조건 없으면 부담 효력이 주된 행정위의 효력이 조건의 성취에 의존하고 있으면 조건 아니면 부담 불분명하면 유리한 부담으로 추정한다. 법률과 일부 배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부과한 인정 여부 논란이 있지만 판례가 긍정하고 있고 특히 판례는 공유수면 매림 허가에서 일부 국가기숙과 관련해서 처분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다만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독과증서 인정되지 않는다. 부과한의 한계에서는 성립상한계와 내용상한계가 있고 내용상한계에서는 부담결부 금지원칙과 비료원칙을 판단한다. 성립상한계에는 재령일 때는 가능, 기숙일 때는 안되고 내용상한계는 법사일목 명의, 특히 부담결부 비료원칙이 문제가 된다. 다음 부과한의 한계는 사업부관이나 사업부관 변경에 관해서 행정기부법 17조에서 이미 규정이 들어왔어요. 3항 3호에 있죠. 법적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사정변경이 있어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는 사업부관 또는 사업부관 변경이 가능하다는 최근의 입법 태도 기억하십니다. 다음 위법한 부관에 따른 사법행위는 양계는 별개나 독립설이 판례고요. 따라서 위법한 부관이 무효화된다고 해서 사법행위가 당연히 부당이 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양계는 별개니까요. 부관의 독과정성, 판례는 부담만 긍정하고 기타 부관은 독과정성을 부정하고 전체 취소소송 내지는 부관의 변경신청 후에 거부내는 행위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부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음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은 우리 다솔은 본질성설을 취해요. 따라서 행정청이 객관적 의사로 일부 본질적인 여부를 판단해서 취소하는 본질성설이 다솔이고 우리 판례는 부담은 독립취소 가능성을 인정하나 기타 부관은 독립쟁송 가능성, 즉 소송요구는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독립취소는 논의되지 않는다. 행정위, 성립요건, 효능요건, 적법요건이 있고 이거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공정력과 구성요건요효력인데 무효확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효력이 없으니까 위법성 확인도 할 수 있다. 왜? 유효성 통용력이 불가하니까 효력분이 안 된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십니다. 유효성 통용력이 불가하니까 변한 의견입니다.